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9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시에는 이번 대통령 선거전에서 8번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던 오근호 후보 모시고 현재까지 쏟아져 나온 3구 대선 부정선거 관련 증거물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오근호고요. 미디어 A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오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보니까 김채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하셨는데 부실관리 때문에 사의를 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사퇴의 변호를 보니까 국민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고 선관위 직원들에게 송구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해놨는데 사퇴를 어떻게 보십니까 조혜주의 사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김세환 사무총장 노정희 선관위원장 우리 국민에게는 전혀 이렇게 죄송한 마음도 없고 아무런 마음이 없고요. 지금 실제로 선관위 내부에서 사퇴를 종용하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은 노정희와 김세환을 재물삼아서 부정선거에 늪해서 빠져나가겠다. 부정선거의 범죄수사에서는 일단은 피해가겠다. 이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3구 대선에서 이렇게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게 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상당히 깊숙이 아주 광범위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정황이나 증거들이 많은데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김세환 씨한테 그냥 사퇴하라. 노정희 씨한테 사퇴하라.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참 우습기도 하고 기이하기도 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코로나 확진자 투표를 이렇게 기표된 표를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 투표관리관 자신이 도장을 찍고 있었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짜표를 만들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도 중앙선관위가 고집한 겁니다. 중앙선관위가. 엄연히 투표관리관이 앉아서 도장을 찍어서 표를 만들었다면 그런 이미 대량 기표된 표를 나눠주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이미 기표된 표 한두 장을 나눠준다는 그 자체가 실수라고 보기 어렵고요. 표를 만들어서 나눠줬다. 조작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범죄가 발각이 되면 아주 작은 부분만 발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할 때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데 가짜 투표지가 이번에 3월 5일 날 그런 확진자 사전투표에 서울시 은평구 신사일동 주민센터에서 넉 장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빼박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증거물이 확보가 된 거죠. 그런데 언론에서 보면 계속 이제 아들을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부실관리다 부실관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4.15 총선 이후처럼 그냥 여당은 입을 딱 다물고 그냥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맨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늘도 조선일보 보니까 오히려 요즘에는 저는 뭘 많이 보는 거 하니까 하단에 독자들이 남긴 의견을 보면 솔직한 민심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 좀 용감하게 이야기를 해라 그냥 부실관리 등땅 그냥 사슬 밑에 그렇게 했는데 왜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사생활을 이미 나왔는데 그것을 실수라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미 기표된 투표지를 나눠주는 것이 은평구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여러 전국 여러 군데서 이렇게 확인된 사실이고요. 심지어 이미 4.15 총선 때 이미 발각이 됐습니다. 화살표 투표지라고. 스티커를 붙어있는 투표지면 정상입니다. 오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티커를 복사를 해가지고 제출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한 증거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스티커 그러니까 이게 스티커가 붙은 투표지가 아니라 스티커를 복사한 투표지는 어떻게든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들키고 나니까 아예 입을 닫습니다. 입을 닫고 방송과 언론이 철저히 항구를 합니다. 지금 마찬가지죠. 사전투표 3월 5일 날 표를 나눠준 꼬라지를 이렇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전부 왜 그렇게 된지에 대해서는 항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인이 분명히 있는데 원인에 대해서는 다 입을 다물고 쉬쉬하고 심지어 메이저 언론들도 다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데 이 죄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해결된 게 하나도 없고 앞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대단히 그냥 칙칙하게 보이는데 앞으로 이게 윤석열 당선이 제대로 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이 부정선거의 역사가 10년 이상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반을 도둑이 이미 소 도둑이 된 지가 오래고요 이제는 소 도둑에서 지나서 괴물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괴물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괴수 영화들이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강에서도 괴수가 나오고요 이렇게 괴물 영화가 인기를 끌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 선거 현실을 보면 괴물 영화인데요 워낙 괴물들이 어메이징하니까요 정려 놀라우니까 국민들이 잘 믿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괴수 영화를 보면 괴물이 있다고 아무렇게 설득을 해도 경찰이나 어디에도 설득해도 믿지 않다가 결국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강호 오늘 시청자분들이 참 정확하게 요즘에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부정선거라고 확신하는 듯한데 왜 보수 우파에 힘 있는 그들은 꿀먹은 덩어리 노렸을 하나요 이해가 정말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참 윤석열 당선인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의문이 많거든요 주변의 측근들이 대부분 다 부정선거 문제를 은폐하거나 아니면 협력한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떤 조언이나 충고를 뿌리치고 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겠느냐 왜 그런가 하니까 사전투표 동료에 결국은 마지막에 그냥 윤석열 후보가 나서지 않습니까 당선인이 어떻게 보십니까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권이나 그다음에 보수 우파 유튜브들은 이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동력을 확 잃었습니다 이미 정권은 가져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가져왔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권이 탄생하는 그 스토리가 부정이다 부정선거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경하게 보고 있는 거죠 불경하게 보고 있고 이 범죄를 밝혀서 우리 사회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정권에 되었던 그 국민들이 이 정권만이라도 낫다 차라리 문정권에서 윤정권이면 그나마 나은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좀 주요 보수 유튜브들도 목소리를 좀 내주시고 이렇게 좀 하셔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건데 그럴 조짐이 전혀 안 보이네요 보니까 지금 부정선거를 방송을 하게 되면 구독자가 아마 뚝뚝뚝 내려진 숫자가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을 잔향해도 옹호해도 무할판에 이렇게 부정선거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말하면 엄청난 구글도 탄압을 하지만 오히려 애국 우파라고 하는 시민들이 또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시죠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참 이번에도 한국 사회를 보면서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또 고생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가 문제가 생기면 암이 있으면 암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암을 고치지 않고 그냥 암을 그냥 반창고 불러가지고 해결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세상사를 관통하는 일종의 법칙이나 이런 부분도 위반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암이 재발할 거 아니에요 저는 암이라고 비유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주 대형병원에서 수술 칼을 갖다가 집어넣고 봉합을 한 상태로 그 상태를 쉬쉬하는 거죠 지금 상태가 이미 칼을 집으는 칼이 모자라요 수술 칼이 모자라는데 그 칼이 어디 있는지 뻔히 짐작이 됩니다 사람 환자 뱃속에 있어요 그런데 대형병원이 소문나면 안 되니까 쉬쉬하는 거죠 이미 배는 닫아놨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시간의 문제인 거죠 대단한 사이입니다 3월 5일 날 서울시 언평구 신사일동의 주민센터에서 그렇게 기표된 이재명으로 기표된 그런 투표지가 나오고 그런 엄청난 일이 나오고 3월 5일 날 일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그렇게 항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선거가 끝났지만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가지고 다시는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간에 공정하게 선거가 치료지도록 하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야겠다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판단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 이게 그냥 사회가 아니고 그냥 짐승들의 그냥 무슨 모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미협에서 보면 짐승들처럼 보여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 사실을 사실이라고 하지 않고 거짓을 그냥 사실이라고 주장하니까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부정선거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대형병원에 아주 엘리트 의사가 수십 년간 수련한 의사가 실수로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수술 칼이나 거저나 이런 걸 넣고 닫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회자가 되고 뉴스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중앙선관위의 표 인쇄 이렇게 점검물까지 나왔고요 이미 중앙선관위가 1인 2표를 행사하게 했습니다 지침이 투표하러 이미 당일날 왔는데 이미 했다고 그러면 그 옆에 사인해라 그 옆에 사인하고 너도 투표해라 이렇게 해서 1인 2표를 한 것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정선거가 아니라 부실선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헌법을 고쳐야죠 1인 2표가 아니라 그냥 사정이 생기면 2표도 가능하다로 고쳐놔야 지금 대한민국이 존립하는 것이지 헌법에는 평등선거 1인 1표만 주장을 하면서 버젓이 1인 2표로 하는 이런 것은 기만이고 우리 시민들의 양심이 썩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위선적이고 너무나 거짓되고 너무나 참 문제가 많은 사회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가 물건을 하나 훔치거나 사기를 치게 되면 그게 행사범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투표를 반복적으로 훔치다가 이번에는 결국은 엄청나게 훔친 사건이 또 노출이 됐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침묵하자고 그렇게 하는 우파진영 사람들도 이야 이거는 참 이 사회가 어디까지 갈지 그게 지금 신문지상을 장시하고 있는 모든 기사들이 다 위선적이고 국민의 눈을 그냥 딴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오늘 구중배님이 부정선거를 밝히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갇힌 생각이거든요 언제든지 또 정권이 그냥 대중 집회나 이런 걸 통해서 탈취당할 수 있고 그럼 또 선거를 이용해 가지고 조작을 하면 또 이렇게 고생을 할 건데 이런 거를 참 언론들도 보면 사설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고 하더라도 오늘 조선일보 사설 보니까 독자들 가운데 한 분이 야 그게 부실관리가 아니고 부정선거라고 하니까 용어부터 좀 제대로 쓰라 좀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이제 사설 쓴 사람한테 질타를 했는데 참 뭐 이 보면은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냥 덮자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살아가면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거죠 김세안이한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노정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불과 뭐 몇 개월 만에 그냥 그렇게 덜통이 나가서 저렇게 이제 앞으로 발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뭐 조선이나 중앙이나 매일경제나 이런 데 하단에 관련 기사 하단에 보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4.15 총선 때 4.15 총선 때도 선거 투표 사무원들이 아는 게 있습니다 부정선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5 총선 때 투표를 이미 해버린 사람이 와서 항의하는 것은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전국에서 벌어졌습니다 4.15 총선 때도 그런데 이중 투표죠 결국 투표 도덕질이죠 누군가가 투표를 해버렸으면 투표 도덕질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단 한 명도 체포됐거나 잡혀가지고 투표 절도 사건에 범인이 잡힌 사실이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비호하거나 중앙선거관이가 비호하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한 선거구단 거의 두세 명은 계속 다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15 총선 이후에 한 명도 잡혀오지 않았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3.9 대선이 또 그대로 반복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안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이 사회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 썼던 수법이 4.15에 쓰이고 4.15에 썼던 것이 더 진화되가 3.9 대선에 했는데 선거가 끝난 마당에 보수 우파나 아니면 보수 우파 진영에 유튜브 채널들도 다 선택적으로 다 침묵을 지키고 이러면 그러면 상대방을 뭐라고 남으라 할 거냐 이야기죠 다 그러니 참 이게 보니까 이게 참 이래가지고는 신문에 농객들 가운데 기명 칼럼 하나 쓰는 사람이 없고 이게 이래가지고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면 정의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그건 정의가 아니고 진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민성의 문제도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언론과 방송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되면 주장을 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침묵하고 이게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오근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금 한국 사회를 이렇게 관찰하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영향력이 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관해 다 이익을 계산하고 그 이익에 따라가지고 정의도 바뀌고 합법도 바뀌고 주장도 바뀌고 그것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판인 거예요 한마디로 뭐 3개월 만에도 바뀝니다 3개월 뭐 6개월 만에도 입장을 바꾸기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사실이 바뀌었으면 저는 뭐 이해를 되는데 객관적 사실이 바뀌었다 그러면 자기의 스탠스를 바꾸고 입장을 바꾸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그대로인데 입장은 수시로 바뀝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라도 그런 뭐 이야기를 좀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요즘에 워낙 유튜브들도 3구 대선의 정직성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참 이 보면 뭐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인생 그따위로 살면 안 되는데 인생을 그따위로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인생을 그따위로 살라서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내 입에서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윤 당선인이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면은 마지막 가는 날까지 당신 그따위로 인생 살아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 주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